한때 부도설이 돌았던 태형건설이 상당한 자금 조달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유동성,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고급리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성 차익금, 이자 비용, 프로젝트 파이내신 우멀채무 등 재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인 만큼 단기간 내에 재무 구조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목록지 않은 탓입니다. 26일 태형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1,0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신규 자금 조달과 TF대출 연장 등에 성공했지만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올해 9월 말 연결기준 청차익금의 44.2%가 1년 내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단기성 차익금은 단기차익금 4,076억 원, 유동성장기차익금 2,205억 원, 유동성사채 1,400억 원 및 유동리수부채 38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143억 원에 불과합니다. 태형건설은 은행차익금이 대부분인 단기차익금은 만기 연장이나 차원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400억 원은 차원을 위해 사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형건설 관계자는 대전주성복합 2개 블록, 포항장성동 재개발, 서울세훈지구, 5-3부역 등 이달 신규 수주액만 총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개거를 이뤘다라며, 신축공사 수주 외의 신규 자금도 꾸준히 조달하고 있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형건설 관계자